믿거나 말거나 괴담돼 첫 번째 이야기 소름끼치는 지옥을 경험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무섭고 또 슬펐던 경험이다 아무래도 나 죽은 것 같아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었다 갑자기 엄청난 인파 속에 내가 서 있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의 연령대는 다양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이 박을 댔지만 그 중 눈에 익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천천히 걷고 있었다 나도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한동안 걸었다 인파의 폭은 점점 좁아지더니 어느새 나는 한 줄로 걷고 있었다 저 끝에는 새하얀 복색을 한 수염이 풍성한 노인 한 분이 서 계셨다 그 노인은 줄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건넸다 이야기를 끝낸 사람은 노인의 뒤쪽에 있는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내 차례가 되었고 노인은 입을 열었다 그타 너는 죽었느니라 모여 신이라는 건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하지만 내가 일주일간 이 마을에서 일을 한다면 마지막으로 단 하루 동안 집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마 오작 일주일만 일을 하면 집에 갈 수 있다고 외우로 조건이 너무 간단해서 맥이 빠질 지경이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을 찾기 위해 마을로 향했다 일도 곧바로 구할 수 있었다 부로건설 현장의 야근직이었다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경험 삼아라는 시덥지 않은 이유로 선택했는데 직접 해보니 의외로 재미있었다 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갔다 제일 놀라웠던 것은 아무리 땀을 줄줄 흘려도 지치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편하구나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했다 이 일만 끝내면 최고의 보상이 주어진다 나 때문에 슬픔에 잠겼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는 죽었지만 괴롭지 않다고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8일째 날이었다 아마도 8일째 날이었지 싶다 7일째 업무를 끝내고 잠자리에 든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눈을 떠보니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 평범한 주택가 익숙한 경치였다 찬찬히 살펴보니 내가 나고 자란 마을이었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겨우 일주일 못 갔을 뿐인데 기분이 이상했다 집이 그립고 이 마을이 애틋하고 사람이 고파서 어느새부터 나는 달리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나는 기운차게 우리 집 문을 열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아니 정정하겠다 반응은 있었지만 내가 상상하던 그런 반응이 아니었다 내가 죽고 없는데 가족들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내 앞을 지나가며 툭 던지듯 내뱉었다 7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뭐하러 왔나 몰라 나의 존재는 이미 지워져 있었다 내가 없는 생활이 평상시가 되어 있었다 죽고 없는 것이다 잊혀진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물을 닦고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잠에서 깼다 일어나 보니 나는 울고 있었다 눈물이 또르르 하고 떨어진 정도가 아니었다 오열하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괴로움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비록 꿈이었지만 지옥이라는 게 그런 곳이 아닐까 싶다 두 번째 이야기 나의 여동생 그 사람을 처음 만나고서 머지않아 그 사람은 저를 좋아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여동생을 닮았어 라고 볼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걸음걸이라든지 생김새가 여동생을 닮았다고 그런 식입니다 어느 날 저는 그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그 사람은 여동생과 둘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가자마자 뭔가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의 동생 신발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자용 신발이라면 있었지만 여동생의 신발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되어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옆방에 있는 동생과 이야기 좀 하고 온다며 방에서 나갔습니다 얇은 문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동생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만 혼자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순간 무서워졌습니다 여동생과 대화를 마친 그 사람이 싱글벙글하며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모를 수 없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그 사람은 저를 더욱더 좋아해 주었습니다 아니 좋아해 준다기보다 저를 자신의 물건처럼 소유하려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찮아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꽤 끈질긴 인간이라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확인하려고 집에 가봤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2층에 있는 저의 집 창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그 사람의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무서워서 그날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고 다음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은 무서워서 만나지 않았고 계속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 사람도 화가 난 듯 어느 순간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건물에서 나오니까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경비원인 듯한 사람에게 여기에 내 여동생이 일합니다 그래서 데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본 순간 제가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대로 도멍쳤습니다 그 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괴한 금붕어 당시 아직 한 살이었던 딸을 데리고 여름 축제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포장마차를 보고 있는데 금붕어를 낚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딸도 살아있는 생물을 만지고 싶어하는 듯해서 여러 번 실패 끝에 붕어 한 마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항에 넣어두자 딸이 다가가서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을 못하는데 금붕어와 함께 입을 뻐근뻐근 거리는 게 마치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귀엽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딸이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라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아무리 달래도 좀처럼 끝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딸은 절대로 금붕어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가까이 데려가도 울면서 떨어집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다가 오늘 오후 딸이 낮잠 자는 동안 저는 방에서 혼자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금붕어를 무서워하며 울던 생각이 났습니다 이 금붕어 뭔가 이상한 거라도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항을 들여다봤지만 금붕어는 그냥 입을 뻐근거릴 뿐 푸른 그때 무심코 형광등 빛이 어항에 반사되는 걸 보고서 온몸의 털이 바짝 서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얼굴과 방의 풍경 그리고 제 오른쪽 어깨너머로 이쪽을 보고 있는 모르는 남자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어항 속에 금붕어가 입을 뻐근거리며 움직일 때마다 그 남자의 입도 똑같이 움직이던 것입니다 그 금붕어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어항에 비친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강 근처에 금붕어를 풀어준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금붕어를 보면 그 남자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